야채칸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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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! 나 깜짝 놀랐어요. 저거 보고. 저렇게 많은데. 어머, 어머. 레몬 장사하셔도 되겠는데요? 아니, 맨날 저렇게 박스챗 주문해서 먹어요. 제가 레몬을. 네. 나 비정상이죠? 병원 가야 되죠. 너무 놀랐어. 어머, 어머. 우와, 저렇게 생 레몬을 직접 짜는 건 처음 봐요. 처음 봐요? 네. 이게 혈액순환에도 좋고. 또 피부 미용에도 좋고. 비타민C 섭취하는 데에도 좋고. 오래됐어요, 레몬을. 맨날 아침에 이렇게. 습관적으로 먹는 게. 저렇게 짜서? 네. 오, 침 보여. 두 개 분량이 이 정도 돼요. 물하고 조금 희석한 거고. 오! 우와! 진 거예요. 선생님, 너무 맛있으세요? 너무 먹고 싶어, 또. 저거 보니까. 아휴, 이제야 아침 같으네. 어머나? 나. 야야. 세 번. 습. 야야야, 내 나이가 어때서. 잠깐만. 까먹었네. 제가 요즘에 가사 외우고 외우는 걸 좀 하고 싶었어요. 아휴, 내 나이가 어때서. 느낌도 하나요? 마음은 하나요? 느낌도 하나요? 마음은 하나요? 마음은 하나요? 아휴, 내. 자, 이게 일부라고 말씀드리고요. 여기서 초성에 이응이 들어가는 부분에 손뼉을 치시는 거예요. 야야야, 내 나이가 어때서.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? 마음은 하나요? 내 나이가 이뻐요? 내 나이가 있잖아. 느낌도 하나요? 오오. 그대만이 정말. 내 사랑인데. 눈물이 나네요. 내 나이가 어때서. 어릇더.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. 안 돼, 저거 잘 생각처럼. 어릇날. 그런데 혼자 하고 있으면 현타올 거야. 알았어? 바보 아니야? 땀나요, 저 지금. Watching little food office? fields. nude. FISH OF